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이입니다 레아리다이의 PLC 제작기 4편 신약에 앞서서 투표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나루토 부문에 마이트가이 하나 카카시 하나 이타치 하나 조조 부문에 천국에 도달한 디오 하나 오크야스 하나 조르노조바나 하야 하나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아르타니스가 4분이나 투표해주셨어요 그리고 짐 레이너 하나 제라툴 한 명 그리고 루피 하나 소로공 하나 김도키 하나 달라스 하나 크리퍼 하나 에... 아르타니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타니스를 제작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그럼 인트로 나올게요 인트로 딱! 예 여러분 레아리다이의 PAC 제작기 4-1 아르타니스 편입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아르타니스의 모델을 구해서 자르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델을 그룹박스에 옮긴 다음에 붙여서 하는 거는 다음 편에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3D 맥스를 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잘라봅시다 싹둑싹둑 잘라주겠어 출발 tell 제발 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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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